구문은 천일문, 구문은 천일문, 구문은 역시 천일문 대한민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이제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뭐 갑자기 웬 새로운 시대냐고요? 할지 모르겠지만 자 1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정말 터무니없는 EBS의 연계 출제 그게 이제 수능에서 종지부를 찍고 2022학년도부터 원래 수능의 본질적 취지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3년 예고제로 이미 예고됐던 바이긴 하지만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자 이 현역 고3들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수험생들 상당히 이제 바뀌는 환경에서 대단히 당혹스러웠었고 그리고 사실은 영어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그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딩 때부터 시작해서 고딩 끝날 때까지 내신에 대한 거 열심히 그냥 그때그때 범위가 있는 시험 어 잘 막으면 됐었고 그리고 뭐 고3대에서도 조차도 수능 준비를 하는데 EBS 교재만 내신 공부하듯이 그냥 달달달 암기하듯이 이게 당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수능의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간 원년으로써 이제 2022학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맞춰서 선생님하고 세디는 대한민국 제2의 영어 교과서라는 아 참 이제 뭐 과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별칭으로 불려온 천일문에 대해서 제4차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고 정확하게 시의 적절함을 우리는 추구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자 심플하지만 이렇게 선생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천일문이 입문, 기본, 핵심, 완성 이렇게 4개의 시리즈가 전부 다 개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심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일문 교재의 그 자율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천일비급이 이제보다 이제 작은 사이즈로 함께 이제 제공이 됐었는데 그거 잘들 잃어버려요 아 그래갖고 안되겠다 해서 책 속의 책으로 천일비급을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판형을 키워서 집어넣은 건 말고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율학습 기능을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지금 이 OT를 듣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책이 있다면 뭐 금방 확인될 거고 아니면 책을 확인해 보면 야 얼마나 김기훈 그리고 세듀라는 이런 집단이 수험생들의 유저 프렌들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거를 단박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내용에 대한 충실도를 기억하면 당연한 거고요 뭐 책을 개정했다 해놓고서 뭐 표지가리만 하는 이러한 만행은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양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영어 교재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원탑의 세디로서도 그게 이제 참 이게 네임별로에 걸맞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개정이 됐고 그리고 내용상의 충실도 뭐 항상 개정할 때마다 완성도는 100%였지만 뭐 150% 2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이 없는 최상의 콘텐츠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이 교재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제 실제 실물도 이거예요 어 트레이닝북 뭐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천일문 기본 문제집일 텐데 자 이 교재 본문의 순서와 똑같이 진행되되 제대로 학습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트레이닝 훈련용으로 할 수 있게끔 책을 만들었는데 이 두 권의 교재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천일문 기본 문제집을 이 수업을 하는데 하지는 않더라도 본 교재 수업 매 강의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본문의 진도에 맞춰서 이것을 과제로 꼭 해대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그리고 학습에 대한 진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라도 여러분들만 적극적으로 임해준다고 한다면 최대한 잘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것이고 또 어떠한 질문사항이 궁금증이 발생하더라도 메가사리 게시판을 이용해서 본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천일문 기본 문제집 트레이닝 북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훌륭한 우리 연구실의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달아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학습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충실한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꼭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오태에 대해서 길게 안 할 거예요 자 이 천일문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실 책의 표지 말에도 있지만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 천자문 하나만 떼면 웬만한 이 한자로 되어 있는 한문을 술술술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긴 세월 동안 꼭 떼어야 할 것으로 활용이 되어 왔었고 자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 그런 교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그 이전에도 존재를 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또 교육 풍토와 방향성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낸 게 천일문이 시초였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아류작들이 많이 탄생을 했지만 이 원조의 품격을 절대 따라가지 못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4차 개정판까지 했기 때문에 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콜의 그런 이제 구문 교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천일문 기본을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꼭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뭐 일단 이게 뭐 발행 즉시 베스트셀러의 지금 예세 24 기준입니다 뭐 올라간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늘 그래 봤듯이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영어 학습서 부분의 1위를 굳건히 지켜갈 겁니다 점점 더 이 파급력은 커지겠죠 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한테 천일문 기본 정도는 통암기 억주로 그냥 암기가 아니라 통암기를 좀 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 천일문의 천한계 문장 특히 기본편의 천한계 문장을 통암기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사실상 이미 저 2000년대 초반부터 초판이 나왔을 때부터 널리 그 사례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급기야는 서울대 중어중문학과에 간 남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 지방 출신의 학생이었어요 영어를 매우 매우 힘들어하다가 천일문의 기본 다 암기를 해버리더니 천일문 완성의 그 길고 복잡한 문장까지 2000개 이상의 문장을 다 암기를 해버리고 그걸로 영어가 맞서됐다 하는 이런 인터뷰를 EBS의 공부의 왕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 뭐 우리랑 전혀 관계 없었던 거였어요 EBS가 알아서 이제 인터뷰를 땄었던 건데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암기를 했었는데 사실 문장의 통암기에 대한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으로 트레이닝도 하고 또 이제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여러 가지 북학습 자료가 sedubook.com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원어민의 훌륭한 음성 파일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또 다운받아서 뭐 자기의 폰에 넣고 이런 게 번거로울까봐 뭐 당연히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매 페이지마다 예문을 그 페이지를 통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문장만 필요한 것만 따서 들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학습을 하고 이해가 되고 트레이닝 북을 통해서 개념적인 이해 모든 게 다 끝나면 본문 그러니까 트레이닝 북에 있는 예문까지 다 암기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천안개를 다 암기를 한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올킬이야 올킬 진짜 올킬이에요 뭐 내신 당연히 올킬이고요 실수만 하지 않는 한 또 수능 1등급을 받는데 손색이 없는 탄탄한 기본 실력이 확실하게 갖춰집니다 아 정말로요 그건 절대 과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통암기의 몫은 여러분들한테 맡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천안개 문장을 다 암기해 버린다 그러한 태도로 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일문이 끝났을 때 천일문을 통해서 교제와 선생님의 강의가 머릿속에 남기보단 아예 그냥 예문이 남아갖고 줄줄줄 마구마구마구 튀어나오게 알겠죠? 그리고 이제 천일문 통암기 한 걸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미국에서 대학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하고 대학 교수로 있는 내 제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독일에 가서 활동하고 어디 가서 활동하고 한 이런 수많은 제자들이 다 내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해갖고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지만 미국 가서 대학 교수를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탄탄한 영어 실력의 기본을 천일문으로 닦아줬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꼭 그래서 뭘 위해서냐 proficiency란 단어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면 지금 알아두세요 proficiency 자 proficiency라고 하면 숙달도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영어에 대해서 뭐 묻고 따지고 보다도 그냥 숙달도가 딱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어법성 판단 문제 문법 문제를 풀 때에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내신에서 그거를 요구하면 써주면 되기는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딱 봐서 어 이거 뭐 이상해 뭐 이런 표현이 다 있지? 어 그럼 틀린 거야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식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식견이 반드시 갖춰집니다 진짜로 어 그리고 fluency 유창성이죠 이러한 통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숙달도 그러니까 몸에 착착 감기는 거죠 또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체바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유창해져요 뭐가 유창해지느냐 영어를 읽는 것도 유창해지고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때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다시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쭉 읽어가면서 말 그대로 직독직해 가능해질 거고요 어 그리고 독해에 대한 속도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뭐 내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술형 주관식의 부분영작이든 전체 문장 영작이든 이것도 정말 유창하게 잘할 수 있게 될 거고 뭐 이제 영어가 사실 우리가 수능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 수능 시험 당연히 잘 보는 거고 수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영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다 못해 영어로 에세이를 쓰거나 영어로 디베이트 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뭐 단순한 회화를 뛰어넘어서 그런 걸 하게 되더라도 아주 유창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분명히 마련됩니다 아 이건 정말 믿어주세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수업에 대한 진행을 하기 전에 자 그럼 이제 구문이 뭐예요? 하는 질문을 와 진짜 내가 한 30년째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자 구문하고 문법은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의 정의를 빌자면 문법은 규칙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규칙이고요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짜임입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가 근데 그게 뭐 문법과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수영을 배운다고 해봐 그런데 수영에 대해서 수영에 대해서 뭐 팔 돌리기가 어떻게 되고 고개를 물속에 박았을 때는 음 하고 하다가 고개를 이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돌렸을 때 파 하고 음파음파 하는 거고 발차기의 각도는 어떠하고 팔 돌리기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건 또 자유형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배영할 때 또 평형할 때 또 접영할 때 가장 고란돼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강의를 들었다 할지라도 막상 물속에 들어가서 킥보드 잡고 물장구 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물속에서 헤매야만 여러분들은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문법이라는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달달다 암기하고 맞고 틀린 것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거기서 영어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마치 우리말 읽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진 순서대로 읽어 가면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하고 필자가 정작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딱 뽑아내서 만약에 문제로 되어 있다면 문제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구문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아무리 칼같이 분석하고 문법 용어를 들이밀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작으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써놓은 텍스트를 보고 아, 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구문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한 구문을 다뤄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법과 교집합을 또 수능용 어법과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고1,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까지 여러분들이 뭐 11번에 걸쳐서 치러지는 이러한 내신 시험에서의 서술형 주관식에 대비하기 위한 즉, 여러분들의 쓰기 능력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는 상당히 많은 영작에 대한 트레이닝도 본교제에 심어져 있고 트레이닝 보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많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학원 같은 데 다닐 때 보면 그냥 이것저것 짝입기 해 놓은 무슨 특수 프린트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무슨 신주 단지 있냐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할지 모르겠지만 자, 대한민국의 어떠한 학원에 누가 강의를 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고퀄의 내용이 우리 트레이닝 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집중적인 연습을 해내면 영어의 말의 짜임이 문법에 대한 건 당연한 거고요 몸에 착착 감기면서 정말 야, 이렇게 내가 영어를 잘했어? 하고 모든 걸, 영어와 관련된 모든 걸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로요 자, 바로 이제 그러한 놀라운 시작 전과 시작한 이후에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진 그런 실력 향상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꼭 바라요 알겠죠? 남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증언할 수 있다 난 진짜 영어실력이 이렇게 일취월장 했고 대한민국의 내 동급 최강에 나는 영어실력을 깊이 꼭 달성하고 말았다 자, 이럴 수 있게 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길 바라요 자, 일단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북학습 자료가 이건 좀 여러분들이 한번 회원 가입을 하고 클릭을 하고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습용 컴퓨터에다가 심어 놓는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다운 받아 갖고 프린트 아웃 하세요 뭐 공부하는데 이렇게 프린트 용지 비싼데 뭐 비싼 거 알지만 프린트 아웃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이거 아끼면 나중에 가서 더 긴 또 더 많은 그런 비용을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 연습지 이 본문을 가지고 영작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북학습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되면 영어 문장이 통 암기가 안 될 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또 이제 우리가 어휘에 대해서 문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기도 하지만 영어를 우리말로 우리말을 영어로 이렇게 1대1 대응시켜 갖고 리마인드 이런 회상성을 높이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 리스트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지를 제시를 하는 이유는 내신 시험에 있어서 서술형 주관식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말과 영어와 바일링궐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쌓아가 됩니다 뭐 어느 하나만 잘해갖고 안 되겠죠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말을 못해 그거 어디다 써먹니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걸 여기저기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 연습지까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개의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전부 다 프린트아웃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삼공 펀칭을 해서 이렇게 어 그 뭐 링바인더 같은데 묶어 놓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쩌든 개인적 취향에 맞게 뭐 스태플러로 고정시켜갖고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어디 그런 거 잘하는 문구점에 맡겨갖고 옆에 이제 이렇게 제본을 한다든가 뭐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런 데 알아서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프린트아웃하고 자료를 만들어갖고 내가 뿌듯해 물론 이제 시작이 반이라서 그것도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어 당연히 해야죠 손으로 써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써서 뭔가 공부를 어 제대로 몸에 베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거 꼭 해 줘야 돼요 어 이거 안 할 거면 이 강의 시작도 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mp3도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마다 즉각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니면 이제 통으로 넣어서 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겠다 한다면 어 이제 mp3를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불한 책값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트레이닝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배운 구문에 대한 개념 그것도 이제 물론 우리말 설명보다는 영어 예문이 훨씬 더 많죠 이걸 통해서 익힌 걸 다른 예문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예문 갖고 하면 재미없잖아 똑같은 예문 갖고 하는 건 부각습자료에서 하고요 이제 다른 예문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항상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대한 예제를 풀어봤는데 그거를 활용할 연습 문제를 풀어야 네 실력이 되는 거 아니니 알죠 어 그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요 트레이닝복에 대한 질문 물론 이제 본문에 대한 질문을 이쪽으로 창고를 일원화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뭐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을 이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가능한 이 트레이닝복에 대한 건 별도의 그 선생님 카페에다가 코너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뭐 출책도 좀 하고요 가능하면 자 그러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우리 연구실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개별적인 그런 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한 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강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 40강으로 진행합니다 좀 40강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자 40강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기본 구문에 대한 걸 전체 그리고 내가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 했었던 이러한 이 유창성 그리고 또 숙달도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시험으로써는 내신 수능 모든 그 이후에 모든 영어에 대한 확고한 토대를 갖춘다고 한다면 결국 긴 시간 아닙니다 그냥 뭐 짧게 휘리릭 맘만 보고 넘어가는 뭐 이런 식의 얄팍한 공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 강은 50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50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뭐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2,000분 정도가 될 텐데 자 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규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영어가 요구하는 이런 기본 실력을 차고 넘치게 갖추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변화된 수능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신 공부하듯이 수능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공부가 아닌 범위가 없는 또 난생 처음 본 지문을 정면 돌파해야 되는 이러한 본질에 수능의 본질에 맞는 수능으로서 복귀한 원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2023학년도 이후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 이 공부를 교제와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될 거 여러분들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대의 요구에 맞춰 자 개정판 내고 선생님이 또 사력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고 거품을 물고 강의할 거고 강의하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신명나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끝까지 다 여러분들 완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동급 최강의 영어 실력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 강의 1강에서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 자 우리 으쌰으쌰 영웅부 이어가기로 하고 자 천일문 기본편 전면 개정판의 새 강의 강좌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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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